이러면 이제 얼른 쑥댓머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갈까보다 그때요 준양이는 시작 그때요 준양이는 옷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준양 형상 살펴보니 쑥댓머리 귀신 중용 저 한국 국방의 찬자리여 생각난 곳이 님뿐이라 흙어지고 흙어지고 하장남구 흙은 흙어지고 우리들 정별별구로 일장서를 흘레가 못 봤으니 흙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들이리 없어서 이러는가 여기 시론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웅하나 추월같이 온 뜨거지 쏟아서 빛이 오져 왕뽕대박 교수님 앵무소로 헐레가 어희롱명 전전 반증 참 못 이룬지 오져 몸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 올릴 내 여사 정의로 편지 오고 간장 썩은 눈물로 임무 화살을 그려 물가 인화일지 춘대구로 내 눈물을 버렸으니 야우물령 단장 썩은 휘만 많이 와도 임허생각 목숨 부염물 연계는 체련저와 체동망체력 연계의 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땅굼생각 일반리라 날보다 좋은 좋은 발자 뽕은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계련아 내가 만일에 도련임물 뽕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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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무는 상사복이 될 것이오 뽕뽕합의 잇나간 돌은 망구석이 될 것이니 생존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눈에 뜨란 머리라 앙성통 걸으루 모른다 잘하셨어 갈까 부당 독창하시게? 아니 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냐님이 와야되는데 다냐님? 어 다냐님 다냐님은 금이오잖아 갈까 부당이 원통이 그때 같이 무대에서 쉬었죠 갈까 부당 시작 갈까 부당 갈까 부당 일 따라서 갈까 부당 천리라도 천리라도 따라오 갈까 부당 갈까 부당 바람도 수염없고 구름도 수염없는 순지 지지 알찐니 해동청 보람에 나 수염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인 따라서 갈까 보다 한 아르친 녀석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도 오랜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다하지도 못 보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동품 여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을 다가 반중 이별 이별을 만나 단단 정회를 하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 모른다 저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지고 우선 지고 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